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마약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여 숨지게 한 신모씨. 한 달 뒤 서울 논현동에서 마약을 투약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주차 시비가 붙자 흉기로 상대를 협박한 람보르기니 운전자 30대 홍모씨. 일정한 직업도 없던 피의자들이 온몸에 문신을 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포착한 경찰이 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롤스로이스남인 신씨의 자금을 추적하다 해외 선물 투자를 대행해 주겠다며 불법 리딩방을 운영한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 100여 명을 끌어들여 투자금 21억 원을 챙겼습니다. 또 전자거래 플랫폼을 해킹한 뒤 손실금을 만회해 주겠다고 속이거나 코인 위탁 판매를 미끼로 32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람보르기니 남인 홍씨를 통해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조직의 총판 중 한 명이 롤스로이스남 신씨였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조직원은 총 99명입니다. 경찰은 롤스로이스남 수사에서 드러난 일당과 불법 도박 사이트 일당이 직접 친분은 없어도 한 다리만 건너면 아는 지인관계, 이른바 동네 선후배 관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